제가 거의 인생의 3년을 도망간다고 인생을 흡입이 됐어요. 23살까지. 그렇다고 제가 23살 6월에 군대를 가르쳐줍니다. 그만큼 저는 3년 동안 거의 뭐 본이었고, 본인. 삶의 영화죠. 왜냐면 본인 반응이거든요. 자, 한 게임에서 여러분들 이제 BJ들끼리 이렇게 대회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거기에 나갑니다. 또 대회에. 아우, 저도 여러분들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카드 게임은 여러분들 막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한 게임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벤트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새로운 게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한 게임 포커 클래식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모바일로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PC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바일로도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서 뭐를 버려야 돼? K를 버려야 되죠. K는 아무 상관없는 카드잖아. 자, 육아나 딱 빼앗고. 자, 빙, 빙, 다이, 인마, 인마, 탁. 텐방이 맞았잖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저런 거를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8월 31일날 이제 제 3회 대회입니다. 1회 대회, 2회 대회는 BJ편을 했고요. 3회 대회는 여러분들 머니의 신편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방송을 했던 사람들 있죠. 너랑 이제 소윤이, 그다음에 테이버님, 그다음에 코인탐정님의 4명이서 8월 31일날 서울에서 대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최후의 1인 우승을 한 사람은 왕중왕전에 나갑니다. 왕중왕전. 이 게임이 4회차로 나눠져 있어요. 1회는 프로게이머편에서 우승을 정윤정님이 하셨고 2회는 코코 여신편에 이설린이 하셨어요. 3회는 당연히 머니의 신편은 버프리카 갈 거고요. 4회 대회가 또 있을 거라만지. 4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이제 우승한 네 사람의 BJ가 왕중왕전을 하는데 마사내리야! 장탄의 불이요! 불! 나 죽은 불이! 마사내리고! 돌! 돌았나? 뭐 고로였나? 고로였나? 아이고 참고! 참고 물 놈이다! 자, 간다이. 이제 돈 좀 있잖아 거. 오케이. 너무 루즈하더라고. 해보자. 놀아보자 이제 고수들끼리. 야, 고수들끼리? 헐! 헐! 자, 고수들끼리 놀아보자. 뭐고? 뭐 벌써 끝났어? 하아 참, 머리 아프네야. 헐 때릴 뿐이다. 바로 가쁘네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아... 어차피 대회 우승인데 나가면 돼. 하트! 6채팔구. 양차... 5, 6채팔구! 맞다! 마하! 서두베이토! 아니 어때요 여러분들 저의 실력... 뭐야? 아 너무 잘했나? 근데 티락시켜버리네. 스피블라치 지금 하트 라던데 지금 1장, 2장, 5장 나왔죠? 4장 나왔죠? 이런 건 뭐다? 하프. 하프. 콜. 다이. 텐. 텐빵구에. 그러자. 서두베이토. 서두베이토. 헐. 너도 다이. 콜?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쉬운데? 아니 여러분들 저 실력 뿐이니까 어때요? 저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야 7,8,9,10인데... 잘못했지... 쿨! 쇠이반 죽었군다 얘들아 8,9,10 자기였잖아 우리는 바로 때려 죽인 분다 다음 카드를 보여주면 안 돼 이거는 카드를 많이 보여주면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보여주면 안 돼요 자 이제 내가 계속 죽어줬잖아 그러면 뻥카 한번 쳐줄 타이밍이에요 뻥카도 얘들아 언제 치는건줄 아나? 상대방의 카드를 보고 쳐야되는거라 왜 안달라야될까 에이스 자 플러시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무향이 5개가 나와야되요 자 나는 근데 내장을 받았는데 뽀뽀하시라 뭐야? 어떻게 해야돼? 하트 한장 뜬다보고 떼니까 다지기 뿐다 우리는 따라와 하트 띄야뿌리 못띄워 돈 다좋뿌리 오케이! 악남자죠 자 이제 거의 본전했고 작탈의 8! 아직 정답을 드리려는거까지 다이 콜 왈 줄 콜 콜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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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잘가 안녕 인마 이거 못해 아 텐션 뷰로 베리 땡큐 감사한 포카도 잡았어요 강제 퇴장 당했어요 일부러 내가 없는 척 했잖아 체크 그러니까 정말 포위룩 하는끼나 친지도 모르고 지금 포카 해놨는데 친지도 모르는끼나 지금 A2P 지폐만 보는게 남의 뼈 안 보거든 이 자수야? 맞지 맞지? 자 3뿌라지 양차 우리 이루도 용서 안한다 들어와 그래 뭔데니? 체크가 어딨노 이 마풀인데 이 자수가 와 2P에 칠 떨어지면서 풀데 야 이거 뭐 마리가 막걸리가 뭔데 잠깐만 저 붙였다 와 인마 O3P인 줄 몰랐대 야 인마는 잠시만 이것들 전부 다 시청자 같은데 느낌이 냄새가 다리관호 보여드릴게 풀 다이 풀 콜 콜 콜 맥스 콜 콜 체크 콜 콜 콜 맥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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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프리카인승치킨, 겁나 맛있네.